뮤직비디오 오랜만이에요 쑥스러워요 새로운 앨범이 한 2년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누가? 괜찮니? 왜 얘가 여기 있지? 너무 슬프다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저희 이번 앨범 자켓 사진 촬영하러 왔는데 저는 이번에 머리를 잘랐어요 남자분들이 싫어할까봐 좀 걱정이긴 하지만 저는 여자 팬분들이 더 많으니까 여자 팬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저의 하나의 팬 서비스 지금 추워서 입이 약간 얼었어요 오늘 날씨 되게 춥고 옷도 되게 얇고 이래서 굉장히 춥고 힘들지만 힘내서 멋있게 촬영 잘하겠습니다 또 이따 봐요 예뻐요 다행이에요 더 붙는 거 찍으면 안 돼요? 더 붙는 거 찍으면 안 돼요 이에 신세계 이에 걸크러쉬 레이블로 걸크러쉬 아니 근데 이 풀 되게 신기하다 그치? 칠면초예요 칠면초 칠면초? 어느 나라 풀지? 뭐야? 이게 그럼 칠면초 색깔이에요 머리가 칠면초 색깔 지금 머리가 다섯 가지 색깔이에요 다섯 가지 보여주세요 미리 이렇게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저기 다 내 머리 색깔이 다 있어 아니 근데 내가 VJ 잘생긴 남자로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잘생겼어 제작비가 모자랐어 아니 내가 모델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마들 마들 죄송합니다 흥남을 데리고 왔어 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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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친 흥남 흥남이 언니가 흥남이 흥남이 우와 벽 되게 좋다 아인씨가 해피실이 좀 나와요 If I have to die tonight In your lips 네 입술 아래서 If I have to make the way 기억해줘 my 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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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